안녕하세요 언제 왔어요? 서울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진짜 사람 많았어요 진짜? 저는 한국학생이에요 유명한 오라 정말 좋아해요 왜? 애고 애고 애고가 느낌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 띄울 수 있겨야 돼 그리고 여기도 이제부터 잔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야 너무 한가롭다 너무 한가롭다 너무 한가롭다 저게 완전 블라인드 소름돋게 닫혀있어 여기 진짜 배고파서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거야 이거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아니 이게 시그니처가 뭐가 있을까? 여기가 워리킬레이네 아 세토돼 미치고다사이 미치고다사이 남아비로요 후다치 또? 후다치 후추는 구울라 후다사이 하이 근데 어릴치구들이 없어서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신기하다 이제 한번 가야 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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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봅 황당 고고봅 고고봅 마다사 미치고다사 진짜 맛있다 고고봅하랑 고치이랑 섞어 놓으니까 청미네 와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는 판박을 부연이 찾아온도 source 아마 저기는 아직 블로그에서 소개가 안될거같은데 한국분들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맛이예요 어 나이케 여기있다 나이케 바로 있냐 어떻게? 진짜 사람 많다 맨날 사람 많네 유명한 사람인가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가능할까요? 아 조금 한국 아이돌 좋아해요 한국 아이돌 좋아해요 한국 아이돌 좋아해요 진짜? 아 웃어치기 웃어치기 진짜 좋아해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사나야 아 사나 사나 나연 사나 나연 아 나연 화이팅 저희 채원이랑 카즈야 너는 채원이랑 카즈야 너는 채원이랑 카즈야 너는 주위기 다비오카라고 부르더라구요 더블티를 다비오카라고 부르더라구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제가 고등학교 아 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잘하네 잘하네 우리가 제2외국어로 일본어로 하는데 일본어로 잘 못하는데 제2외국어로 한국어로 하는거잖아 그치 서울에 그치 서울에 어디갔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네 서울 언제 왔어요? 서울 언제 왔어요? 서울 언제 왔어요? 서울 어린이 서울 어린이 많이 왔구나 서울 어린이 아 많이 왔구나 친구는 어디갔구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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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생? 3학년 18 18 18 18 18 한국어 좋지? 좋지. 좋지. 여기 어디서 뭐여? 여기에서? 쇼핑. 쇼핑?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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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영어로? 영어로? 쇼핑은 어떤 브랜드?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지금 인기있잖아요. 옷을 구매하니? 아직. 유튜브? 유튜버. 정말 멋진 유튜버입니다. 정말 멋진 유튜버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무슨 이름은? 카나. 더블카나? 둘 다 카나야. 이름이. 아, 상대기는 아니고. 이름이 똑같아요. 엄청. 아, 이름이 유튜브 이름. 아, 유튜브.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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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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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오. 아, 리오.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형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오빠. 정말. 정말. 지금 같은 이름이에요. 브랜드와 같은 이름이에요. perchéこんにちは. 나는 에바니엘이. 반 flooded. 이런 이름이에요. 뭐 사업用에 하는 거? 靴이나? 스웨터. 스웨터? 네. 여러분 당신 전那个어 fini? 저는 미국 열 Και 연 nosso era 한국에서 footed. 제가 캐나다에서 지났어요 아, 캐나다에서 지났어요 한국에서 지났어요 몇 년 동안 지났어요? 10년 10년 그래서 일본어로 지내세요? 일본어로 지내세요? 일본어로 지내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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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직은 밥 먹었어요 고항? 고항 고항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동차 닭키 동차 닭키 다비올까? 한국어로 밥을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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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어로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아 아 아니요 몇 년 정도의 배경을 수입하셨어요? 아 아 아니요 3년 아 한국어로? 아 아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일본어로 아니요 한국어로 너무 잘생겼어요 아 일본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좋아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아 아 아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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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플릭스 때문에 다 아 와 일본사들 넷플릭스 많이 봐요? 일본사들 넷플릭스 많이 봐요? 일본사들 넷플릭스 많이 봐요? 봤어요 봤어요 아 테라스 하우스 아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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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nalyse 올해 올해 hehe 네 오늘은 오weder 일본어 자나이가 인기 없나요? 자나이는 아니다 아니야? 인기 많지 않아요 인기잖아요? 인기잖아요? 많지 않아요 오, 조즈 조즈가 잘한다? 네, 조즈 카드 중국 공진 조즈에요? 중국어가 가능해요 아, 혹시나 중국만 할 때 아니면 대학 가능하니까 혹시 질문! 한국사회의, 어떤 사람은 일본사람들로? 일본사람들 일본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일본어가 대기능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더 일본인가요? 일본사람들 둘 다 둘 다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아, 남산용이네요 몇 살이냐? 몇 살? 18살 18살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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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 20살 몇 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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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너무 작아 귀여워 귀여워 친절 친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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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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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 친절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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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룰 류로도 말해 류로 너무 재밌어 한국으로 가야겠다 도니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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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요 한국에서 가요 한국에서 가요 한국에서 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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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콜라바 한국말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학생들이 한국말도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구나 대선해준 고등학생 때 한국어 배웠어요 진짜? 한국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제2회 부르고 그런 시대가 됐네 되게 잘한다 회화가 가능하네 한국 문화를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다니 아 레저베이션 생각보다 돌아다니면서 일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